지금 제 제일 고민은 제일 큰 니즈는 이거잖아요. 모두의 니즈. 여기서 딛고 빵! 모두가 원하는 모양인데 컨디션이 좋으면 당연히 되죠. 근데 연습량이 떨어지고 피지컬적으로 자꾸 다운이 되면 저는 잘 도는 편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다른 분들은 몰라요. 근데 치는 플레이어는 왜 이렇게 맞아? 근데 그 미스를 줄이고 싶은 거죠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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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프로 골퍼 김혜연입니다. 사실 저도 제 고민을 오픈한다는 게 약간 처음에는 좀 그것 또한 고민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사실 제 고민도 공유를 하고 오픈을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프로도 고민이 있고 결은 비슷하구나 이렇게 좀 위로도 얻고 동기부여도 되실 것 같아서 오늘 많이 배워보려고 합니다. 해 프로님은 그래도 이제 프로님이니까 티가 들라고 잘 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한번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사실 많은 분들한테 또 전달할 때 또 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공감을 하니까 상대방도 훨씬 더 이해하게 되고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러 왔으니까 시원하게 시작해보시죠. 긁어주시죠. 자 그럼 한번 정확한 내용으로 한번 체크를 잠깐 해볼까요? 네 자 이제 스윙하는 동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심 왼발의 중심 오른발의 중심이에요. 네 가운데가 이제 몸 전체의 어떤 중심 그거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스포츠에서는 음 그래서 저거는 스윙을 할 때 스윙 패스랑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라운드를 이렇게 지는 게 제일 좋아요. 네 예를 들면 중심이 오른쪽이 만약에 앞에 있고 왼쪽이 뒤에 있어요. 네 그러면 스윙할 때는 중심 이동이 이렇게 되기가 쉽죠. 아우딘처럼 그렇겠죠. 그러면 그런 분들이 스윙 계도를 들어올 치거나 인아웃을 만들게 되면 네 아 왜 이렇게 맞지? 거리도 안 나오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혹은 잘못된 미스샷의 주범이 되게 돼요. 백스윙할 때 보면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이 가죠. 네 백스윙 탑에서 어떻게 돼요? 줄어들었죠. 줄어들었죠. 빠졌네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쪽에 체중이 쭉 증가 안 하고 뒤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. 아 가다가 올라갔다는 뜻이네요. 그렇죠 어드레스 했을 때는 체중이 약간 앞에 있죠. 뭐 심하진 않죠. 59% 61%니까 네네 근데 이제 백스윙을 할 때 보면 왼발은 조금 앞에 있던 게 살짝 뒤로 빠졌고 오른발은 좀 앞으로 갔죠. 임팩트 하는 순간에 100% 오른쪽은 앞에 가 있고 왼쪽은 87% 앞에 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결론은 오른쪽이 너무 앞으로 빨리 튀어나가니까 왼쪽이 뒤에 빠진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. 맞아요. 저는 이게 약간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연습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 잘 안 되겠죠. 아예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포기하고 여길 잡자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아 지금 약간 되게 해부된 느낌이라서 자 발을 딱 이렇게 십일자로 하고 네 왼발을 이렇게 오른발 앞으로 기억자로 이렇게 해보세요. 예 이 상태에서 발바닥 다 붙이고 최대한 힙을 돌리세요. 이렇게요? 오른쪽으로 무릎 돌아가는 거예요? 네 이걸 해보시는 거예요. 다시 십일자로 써보시고 반대로도 하나요? 그대로 제가 각도로 한번 재볼게요. 아 각도기가 있나요? 최대한 돌려보세요. 이렇게 해서 돌아 최대한 어 더 많이 돌아가는 거 같은데? 이쪽으로 돌 때는 90도 이쪽으로 돌 때는 80도 아 그쵸 제가 느낄 때에도 더 많이 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오른발이 딱 픽스가 된 상태에서 이쪽 주변이 네 각도가 얼마큼 유연하냐 아니냐 근데 이게 각도가 많이 안 나오는 분들은 빠지는구나 빠지거나 그래서 빠지는구나 이거를 발바닥을 딱 견고하게 유지시키게 되면 못 돌거나 근데 지금은 한 80도니까 오른쪽이 약간 근소하게 조금 비교적 뻣뻣하긴 하다.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각도는 아니다. 아 쓸만하다 쓸만하다. 너무 생각하실 게 없어요. 한 발 들어서 균형을 잡아보세요. 어 뭐 저 지금 잘 든 것 같다. 반대쪽 해보세요. 어머 이거는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요. 오 네 오 발에서 밸런스를 잡기가 조금 더 힘드네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려보면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대퇴 허벅지가 어머 반대쪽 해보세요. 이쪽은 많이 안 들어오죠.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안정적인 것 같아요. 본인이 다 느끼시는 게 정확한 게 뭐냐면 저기서도 오른발 중심이 앞에 너무 빨리 튀어나가죠. 아 네 맞아요. 그게 저 되게 컴플렉스였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연관이 있는 거구나. 고쳐주세요. 잠깐 빨리 빨리 제일 기초적인 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좀 해결을 하고 내려와서 본인의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지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. 네 네 올라가 볼까요? 네 올라갈까요? 네 아 감사해요. 빨리 해주세요. 빨리 해주세요. 빨리 빨리 빨리. 항상 고민인 게 발목이 되게 고질병이거든요. 아파요. 저도 되게 강조하는 게 왼발 딛고 2위로 올라와서 이 중둔근까지 힘이 들어가야 된다. 이런 거 되게 강조하는데 제가 그게 가끔 잘 안 되거든요. 되게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라톤 선수, 러닝 선수들이 많이 와요. 많이 오겠다 정말 훨씬 많이 운동을 많이 안 해서 망가졌을까요? 많이 해서. 많이 해서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많이 한다고 하면 변형이 또 빨리 일어나요.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잘 되어졌던 것도 쓰다 보면 당연히 동작이 비슷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일반적이에요. 근데 확실히 많이 걸은 날에는 저는 거의 하루에 사실 한 8시간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. 계속 서 있고 안 서 있을 때도 걸어 다니고 막 하잖아요. 근데 그러면 다리가 정말 잘 붙는데 특히 바깥쪽이 되게 아파요. 발바닥이 이렇게 있잖아요. 발바닥 있으면 발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발이 자꾸만 움직이다 보면 점점 쳐져요. 하루에도 1시간, 2시간 러닝만 해도 발의 이 기능이 높낮이가 되게 많이 차이나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뛰기 전과 후에 엄청 차이나죠.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요. 근막.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? 뼈? 오돌토돌. 뾰족한 거. 네네.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가 축 처지면 어떻게 되죠? 아 이 돌출된 부위가 자극을 해서? 여기에 지속적으로 마찰이 되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. 아 그럼 이거 때문이구나.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근본적으로 올려줘야 되죠. 그렇죠. 그렇죠. 이 발의 컨디션을 이렇게 좀 원래 형태대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? 네. 한번 봐주세요. 자 이제 한번 찍은 걸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압력이고요. 이게 이제 뒤에서 바라봤을 때 다리 형태랑 몸의 어떤 사진이죠? 일단 왼쪽 뒤꿈치가 압력이 제일 쎄요. 지금은 왼쪽 뒤꿈치가 압력이 제일 쎈데 압력의 중심이 왼쪽 뒤에 있죠. 아 그러네요. 결론은 왼쪽 발의 안쪽이 약해서 바깥쪽 뒤로 빼고 있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보상이라는 동작들인 거예요.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자꾸만 다리가 벌어지는 이유도 안쪽이 약하니까 자꾸만 벌려서 균형을 잡아요. 맞아요. 그럼 문제가 뭐냐면 충격수가 안 되고 자꾸 회전에 제약이 되고 뻣뻣해지고.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쪽이 힘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발을 만들자는 게 제일 자연한 거고. 그런 내용들을 조금 도움을 드린 다음에 또 그걸 잘 써먹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골프는. 그럼 좀 이따 맞춘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솔루션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땠어요? 보고 나서? 깜짝 놀랐어요. 아 왜냐면 저는 늘 제가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하면 살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진짜 어거지로 잡고 있는 아이였구나. 한번 체크해 볼까요? 한 발 들어서 한번. 제가 맞춤 인소를 제작해서 지금 꼈거든요. 안쪽에 딱 힘 들어가는 느낌이 좀 느껴져요. 키 커진 느낌 있죠? 반대출도 한번. 커지진 않았겠지? 오른쪽. 여기가 대망의 오른쪽인데? 오! 저 별로 안 쓰러졌죠? 많이 안 움직였어요. 아까는 이렇게 갑자기 갸우뚱한 느낌이 있었는데 크게 움직이는 게 없다는 게 느껴지는데요? 오 아까보다 나은데? 안 보이죠. 오 네. 물론 정확하게 완벽하게 아직까지는 되지 못해도 완벽하지 않나요? 저는 완벽을 추구하는데. 지금 완벽해요. 프로님도. 저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쏟아져서 왼쪽이 빠지면서 몸에 통증도 심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나만 그런 게 아니네. 나도 그랬어요. 여기도 빠졌네.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. 이렇게 가야 되는데. 맞아 맞아. 일단 편하게 해놨으니까 중립 자세가 됐잖아요. 이제 퍼포먼스를 위한 메커니즘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. 아 이거 저 진짜 중요합니다. 역시 이제 배운 사람이 다르네요. 얘기한 게 다르죠? 이름 바꾸자 배운 사람들 TV로.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데이터로 확인하는 게 또 재미있잖아요. 그리고 거리가 조금 전반적으로 아까보다는 좀 는 것 같은데요? 아 그래요? 제가 원래 이 7반 아이언을 선수 때는 140 정도 봤는데 지금은 130 보거든요. 네. 130이 넘게 나와요. 아 그래요? 어? 아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공이. 자. 스윙을 몇 번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들이 보이시는데 아까 저희가 체크 처음 했을 때는 중심이 좀 앞에 서 있었죠? 네.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? 조금 뒤에죠? 오 그리고 저 50대 50이 됐어요. 왼발 오른발이. 가장 좋은 이상적인 어떤 어드레스의 중심은 거의 중앙 중앙인데 이 정도면 되게 좋은 편이에요. 백스윙을 했을 땐 왼발은 앞으로 가고 오른발은 뒤로 가야 되는데 제일 큰 차이점은 아까 전에 오른발은 뒤로 못 갔어요. 근데 지금 뒤로 갔죠? 너무 좋아요. 근데 왼쪽은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못 가요. 이제 솔루션을 좀 드릴게요. 네. 자 어드레스 해보시고 뒷꿈치를 올려보세요. 이렇게. 앞에만 힘을 딱 견고하게 잡고 네. 백스윙을 해보세요. 이게 왔다 갔다 안 하게. 임팩트 이미지. 네. 오 근데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라. 임팩트 이미지. 편해요? 훨씬 난데요? 그쵸. 이제 한번 쳐볼게요. 아우 이거 칠 수 있나? 아우. 오. 아우. 되게 사실은 힘든 자세잖아요. 근데 계속 오른쪽의 체중은 잘 유지가 돼요. 와 진짜 신기하다. 사실 저는 이렇게 하고 공 처음 쳐보거든요. 이렇게 하면서 치라고만 했지. 근데 네. 오. 재밌다. 백스윙을 할 때 좀 더 강하게 왼발 앞에 눌러보면서 백스윙을 해보세요. 이런 느낌으로. 디뎌졌어요? 아 이거 뭐 디드리려고는 했는데. 뛰어나간 걸 보니까 좀 덜 디뎌나. 어머. 어머. 150 나갔다. 자 보세요. 엄청 덤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안 덤볐네요. 오히려 팔로우스랑 피니쉬 때 체중이 왼발에 완전 실리죠. 왼발이 어떻게 돼 있죠? 앞에서만 돌죠? 네. 모든 남녀노소 물문하고 볼 잘 맞을 때의 내용은 임팩트 할 때 왼발의 체중이 100% 앞에 있어요. 우리나라 우승하는 모든 선수들이 잘 맞을 때 다 100% 앞이에요.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. 왼발 앞에 디뎌져야 볼이 세게 빡 맞아져요. 아 이렇게 해가야 되는 거구나. 어딘가 내려다 멈춰줘야 헤드가 빨라져요. 그래서 로리 맥귤루이는 TV 두 번 멈춰줘요. 제어가 돼야 팍 하고 순간 스피드가 나니까. 그게 삐뚤어져 있거나 무너지는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. 와 진짜 대박. 저 오늘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걸 배운 것 같아요 진짜. 감사해요 대표님. 바이오메카닉의 대가가 맞으시네요. 제가 인증해드렸습니다 여러분. 피프로님. 네. 오늘 이렇게 잠깐 해봤는데 어땠어요? 저는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의 문제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.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오늘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감사합니다.